아 으 으 괜찮아 뭐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는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이게 모든게 다 맞을수가 없어 이게 조그만 사정을 이해하지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나를 아마 많이 조금 사랑하고 있을거야 내가 노력하다 보면 많이 사랑해주지 않을까 아유 에이 그래도 정도가 있지 아 참 이 아름다운 원석을 잘 알고 닦으면 이렇게 사랑이 싸게 나온다니까 에이 음 아니야 근데 언제 오지? 3시간이 다 돼가는데